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 2분 00초, 00까지 숨으세요. 자 맵이랑 가릴게요. 인정해드릴게요. 여기 일단 방송 화면에, 카트 화면. 카트 화면, 방송 화면에 일단 가렸고요. 미니맵이랑 승리 맞죠?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 가렸습니다. 미니맵이랑 승리. 미니ikedies물이 끊어 ocw- 카트 화면, 이렇게 거부존 찍은 영상 그걸로 숨었겠죠? 아 근데 거부존 어려운데 여기였나? 오케이 자 어디 숨었나 이리로 오시오 차 안에 숨었나 있는데 잠깐만 이야 잠깐만 왜 차 안에 있나? 여긴 빠질텐데 아 여기 없는데 왜 숨었지? 잘 숨었대 넉넉 애들 어디 숨었냐 세테이션 Troon 개잘 숨었는데 뭐야? 여긴 빠지는데 애들 어떻게 숨었지? 어? 어? 잠깐만 점프가 되네? 어? 뭐야? 어? 점프가 되는데? 한 명이 점프해서 날라가나? 오! 야! 잠깐만! 됐는데? 어? 안되나? 그 안에 있나? 없나? 어? 그래. 어디 숨었지? 어? 또 터뜨려. 어디 숨었지? 어? 다 어딨어? 없는데? 어? 잘 숨었다. 어? 얘네 잘 숨었는데? 큰일났네. 하하! 잘 숨었단 말이지.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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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형! 어디 숨었을 것 같아? 어? 우리 휴방에 들어와 있어? 아니요. 애들이 없어. 나채야. 어떻게 생각하니? 꼭꼭 숨었나 봐, 저. 하하! 하하! 나채 형편은 아니야? 왜요? 형편 아니냐고. 저 지금 멘탈... 터져서... 어떻게 한 명도 못 찾았지? 미치겠네. 어? 시라이에요 이거? 한 명도 못 찾는가? 진짜 한 명도 없어. 진짜 숨었나 이거. 어? 와... 시부러. 어디 숨는 거야 이거? 이게 어디 숨었지? 미치겠네. 여기 없구. 지금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있는데 없냐? 분명히. 어? 잠깐만. 와... 원래 구석에 한 마리는 있거든요. 왓자님들. 존나 잘 숨었는데? 뭐지? 어? 잠깐만. 어? 오케이! 한 마리. 이 새끼야. 자, 저희가. 이 새끼야. 한 마리 쳐갖고. 한 마리. 어? 이제 한 마리인데? 큰일 났다. 3분 남았는데 시간? 시간 3분 남은 거 실화야? 이제 한 마리인데? 어? 없어. 진짜. 실화는데 이거? 두 마리. 끙끙 이 새끼. 오케이. 두 마리. 오케이. 자, 출발점. 꼬린지 형은 가세요. 꼬린지 형 앞에. 오색 지리 있네. 질색 지리보. 두 마리. 두 마리. 두 마리. 어디 숨었나? 영성이 생기들. 어디 숨었나? 아, 시간이 얼마 없어 얘들아. 큰일 났다. 시간이 얼마 없는데. 여행.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. 수고인의 뭐에 일로 올라갔나? 잠깐만 안되는데 이거? 어디서 오지? 미치겠네 1분 남았어 아 미치겠네 5마리 어디간거에요? 5마리 어디간거에요? 5마리 어디간거에요? 5마리 어디간거에요? 5마리 어디간거에요? 찾지를 못하겠다 못찾겠다 객볼인데 와 없어 없어 엄청나게 숨었는데 와 이게 끝인데 뭐야 저새끼 뭐야 저새끼 야 왜 꼴이 나세요 근데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긴 했는데 야 왜 꼴이 나냐 뭐야 뭐야 이새끼 야 나 이거 못봤어 와 형들 봤어요 형들 형들 봤어요 형들 와 나 이거 못봤는데 일단 1번 이새끼는 어떻게 한거야 헨벌이 이거 어떻게 갔대 이거 1번 1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존나 터나고 있는데 뭐야 아 초반에 뭐 야 설마 와 잠깐만 와 거부전을 해갖고 삐삐 빼갖고 끝까지 달렸네 그냥 와 와 거부전을 해갖고 이리로 가가지고 이대로 달리면 차가 삐삐삐거리거든 삐삐삐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달렸어 와 머리 잘 썼다 이거 그래 놓으니까 계속 달려 여기까지 왔어 안되는거야 삐삐삐거리니까 와 미친 그래갖고 다 여기 숨었네 근데 응 미안한데 57 58 59 응 움직였어 1초에 응 탈락 2분 6년초 6년까지야 아무튼 넌 탈락 아 아 형 형 또 바라보고 싶어서 와 뭔데 이거는 또 와 와 미친 충격 충격이다 와 이거 처음 알았어 나 미친 이걸 어떻게 잡아 와 아 자 이거 58 59 2분 6년초 6년 전에 미리 멈췄기 때문에 2분은 합격이구요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볼게 이제 야 잠깐만 나 이거 못찾았어? 나 이거 못찾았어? 아 이 새끼 계속 움직이네 실격 응 실격 응 실격 응 실격 움직이고 있어요 응 실격 3번 실격 이 새끼는 또 뭐냐 이거는 또 얘는 또 어디야 아 얘도 아까 그거네 여기서 아 이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아 이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얘는 또 뒤로 갔네 와 이 새끼 또 밑으로 위로갔어 아까 걔는 밑으로 가고 여기까지 하냐 아 야 얘는 시간 짓겠어요 뭐 이정도는 합격해드리겠습니다 합격 뭐 이정도는 합격해드리겠습니다 곁 예 예 예 예 예